굿굿베리굿!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여러분 곧 수능이랍니다 바로 내일이 수능이라죠 내일입니다 내일 제가 작년에 수능을 봤었는데 올해 수능을 3명이나 본답니다 곧쓰리 곧쓰리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떨리지 말고 해오신대로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도 화이팅할게요 네 저희 베리굿이 같이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들 화이팅 지금까지 굿굿 베리굿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잘 볼겁니다 화이팅